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배우락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필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로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망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응시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분들이 우리가 응시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기사에 해당이 되는 과목, 가스산업기사에 해당이 되는 과목 각각 나누어져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학습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합격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에 대한 전망이 되겠죠. 가스 및 용기라든지 가스 취급 및 사용방법이라든지 저장, 판매, 공급, 가스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가 공정관리를 해 줘야 되겠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안전관리에, 그죠?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폭이 넓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 분야에서 가스에 해당이 되는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곳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는가? 취업 분야가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취업 분야가 대단히 많다. 취업 분야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압가스 제조업체, 고압가스 저장업체, 고압가스 판매업체, 각각의 도시가스사업소, 가스설비 시공업체, 냉동기계 제조업체, 용기 제조업체, 고압가스 관련 업체, 가스보일러 제조 및 사용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냉동기계 제조업체, 더군다나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냉동기계 제조업체에도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할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적으로 선임해야 할 국가기술자격증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가스를 취급을 한다든지 가스를 저장한다든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기업체에서 반드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다. 이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건축물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하고 고청화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스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가스 시설의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가스 사고 건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스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스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가스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스 소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취업 분야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다라고 하는 뜻이다. 자, 그 다음 전망에서 세 번째로 가스 안전공사, 가스 공사, 도시가스 공급업체 그러니까 가스 안전공사, 그 다음에 가스 공사, 그 다음에 각종 도시가스 공급업체 및 가스 설비 및 배관 시공업체 등 가스의 유해 위험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복잡한 장치나 설비가 자동 제어되는 연속 공정으로 시스템이 거대화되며 이들 설비의 잠재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 위험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가스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가 얼마만큼 우리가 전망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기사 응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스기사 응시 조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응시 조건이라고 하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가스기사를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가스기사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되면 가스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실무 경력 3년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가스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실무 경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실제로 근무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에서도 기사 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사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실무 경력 1년 이상. 그 다음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실무 경력 2년 이상. 어느 정도 3년제는 1년, 그 다음 2년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으면 가스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되면 가스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학력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가스기사 응시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가스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가스기사하고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가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와 같은 자격증으로 순차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기술사 다음에 가스기사가 되겠죠. 그 밑에 하위 자격증이 가스기사 밑에 가스산업기사 응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가스기사보다도 가스산업기사가 의외로 쉽게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스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되면 가스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에서 산업기사 등급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가스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가스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관련 학과의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실무 경력 2년 이상, 이와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학력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가스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설명입니다. 시험 설명,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로 전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가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우리가 유체역학,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분야로 이렇게 다섯 과목이 나오는 것이죠. 각각 문제 문항수는 2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과목당 2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총 합치니까 100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100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2차 실기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여기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가스설비 분야하고 다섯 번째 해당이 되는 이 안전관리 분야에서 실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연소공학하고 개척기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우리가 한 두 문제씩 또는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체역학이라든지 가스설비라든지 연소공학이라든지 개척기기라든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역학이라고 하면 원래 어려운 과목입니다. 유체역학이라든지 열역학이라든지 재료역학이라든지 이와 등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차 문제에서 유체역학은 여러분들께서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만 맞춰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체역학을 만점을 맞아보겠다. 이러한 욕심은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대학에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을 1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한 과목만 1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험 국가기술자격증에서도 유체역학이 들어가는 과목이 있어요. 소방설비라든지 기계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스기사에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목이 들어가는데요. 가스에서 잘 출제가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표를 해드립니다.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더라도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50점 이상은 맞춰내실 수가 있다. 40점 미만으로 맞추면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실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목표로 잡을 때 10문제를 목표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 설비하고 안전관리 이 분야는 2차에서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 점수는 15문제 여기에서 목표 점수는 10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분야도 이것도 15문제. 그렇죠? 연소공학이라든지 개척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문제 그죠? 12문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합격선에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가스 산업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가스 설비 분야하고 연소공학하고 개척기기 안전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스 기사에 대한 감옥에서 유체역학이 가장 어려운 감옥에 해당이 되는 유체역학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실기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은 가스 설비하고 여기 안전관리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로 잡아야 되는 것은 연소공학 개척기기는 12문제 정도. 그렇죠? 12문제 정도. 가스 설비하고 안전관리는 15문제 정도를 맞추어 내실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가스 설비 분야하고 안전관리 분야. 그렇죠? 가스 설비 분야하고 안전관리 분야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객관식으로 사지태기령입니다. 객관식으로 사지태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예제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예를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옳은 답 또는 틀린 답을 한 문제씩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객관식 사지태기령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출제문항은 기사는 100문제, 산업기사는 8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증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당 4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추어내셔야 된다.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실격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을 했을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평가가 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학습방법으로서는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학습방법으로서는 강의 도중에 제가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제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에 대한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매해 때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문제 또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와 같은 문제는 이렇게 별표 처리를 해놓은 강의 도중에 이렇게 별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표했던 내용은 요즘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폰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 별표했던 내용을 딱딱 찍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동영상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익히고 자꾸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영상을 아무리 수십 시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그중에서 교제가 굉장히 두껍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한 50% 정도로 확 추려드린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락 합격 전략이 되겠죠. 암기 방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암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암기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대부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서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암기 방법을 제공을 해놓았습니다. 왜 암기 방법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가스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가스의 종류가 수십 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가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 중에서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 용액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중 배관으로 해야 할 가스, 각각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암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문제를 반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복 연습을 한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국가기술자격증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년치 국가기술자격증 기출문제를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도,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공부를 하신다라든지 또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는 완벽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맞춰내겠다. 그러한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이 나와 있고 2번이 나와 있고 3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해답이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다. 3번에도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1번 문제는 처음에 봤을 때 모르겠더라, 그렇죠? 2번 문제는 아, 이건 상식적인 문제다. 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맞춰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꽃표 처리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반복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이 꽃표한 문제는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결국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때 꽃표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꽃표했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결국 내일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꽃표하지 않은 문제만 눈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은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은 우리가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른 생소한 분야에서 우리가 응시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이라든지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 설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의 길로 안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